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머리색이 다 빠져가지고 색이..색이 많이 빠졌어요 머리 다 상했어 진짜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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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머리 상했어요 나 담주.. 담주.. 왜요? 왜요? 어 앨범, 앨범 잘 듣고 있어요? 아, 워, 월요일 나 그 어, 월요일 괜찮나? 앨범 발매해서 그냥 켰어요 머리,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뭐가 제일 좋아요? 영 아, 카톡해 워스탄메라 레드로즈 영 많이, 많이 듣고 홍보해주고 막, 주위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래야 내가 그걸로 또 돈을 벌어서 다음 앨범을 만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? 좋아요, 좋아요 그래, 협박도 하고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뭐든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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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후따 나도 뭔가 만든, 만든? 그냥 내 거 만든 것 중에서는 이번 게 제일 좋아 근데 좀 안 자극적이라서 좋은 거 같아요 안 빡세고 편하니까 염색이 아니라 이게 파란색으로 했었는데 아 남색 남색으로 했었는데 색이 좀 빠져가지고 좀이 아니라 많이 빠져서 거의 백발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약간 회색에 더 가까운데 아무튼 좀 이렇게 많이 듣고 있으면은 또 새 거 나올 거예요 아마도 아무튼 고맙고 조만한 또 봐요 빠이 다음날 마르 癒